안녕하세요 갈리티 입니다. 요즘 많이 덥으시죠? 저도 더워서 환장하겠습니다. 일할 때도 굉장히 덥고 그리고 주말에 농장이 오니까 완전히 불볕도인데 아침에 일찍 와서 조금 하고 다시 오후에 와서 예초작업을 하고 있었는데요 예초를 하다 보니까 예초기가 너무 뜨거워서 잠시 고추밭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고추 지금 이맘때쯤 되면 이정도 컸죠 다들 1분지에서 2분지 3분지 4분지 많게는 5분지 6분지 까지 요렇게 컸을 거에요 보통 식재한지 지금이 월초에 했으니까 대략 한달 반 넘었으니까 이정도 다들 컸다고 봅니다 이때쯤 되면 대부분 줄을 튕구죠 줄은 저는 일반적으로 요렇게 한번 갔다가 다시 기둥을 사용해서 다시 이렇게 오는 식으로 기본적인 형태를 했어요 여러 형태의 줄 매듭도 있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요렇게 하고 매번 뭐 이렇게 엇갈리게 해서 고정도 했는데 올해는 요거 한번 보시죠 이렇게 요 끈 꼰 보이시죠 꼰 요 끈을 좀 얻었습니다 원래는 요렇게 첫번째 줄을 튕기고 지그재그로 기둥을 사이 두고 지그재그로 해서 고추대를 잡았는데 올해는 얻는 바람에 요거를 한번 사용해 보려고 합니다 요거는 이름은 모르겠어요 제가 얻긴 얻었는데 뭐 굉장히 가격이 싸다 하더라구요 한 뭉태기를 사서 본인 그 고추밭하고 남았는 걸 준다고 해서 받았는데 굉장히 많이 있더라구요 근데 뭐 이거는 이미 끈 무슨 끈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잘 늘어나요 이 끈을 가지고 고추를 잡는 쇼츠하고 영상이 많이 올라왔더라구요 그래서 저도 요걸 받았는 김에 쇼츠 영상을 많이 보고 이렇게 매듭 하는 것을 한번 해 보려고 하거든요 처음에는 이렇게 몇 개를 해 놨는데 처음에는 할 때는 조금 어설프던데 시간이 지나가니까 뭐 굉장히 쉽더라구요 일단은 간단해요 정말 간단해요 요걸 요렇게 잡아요 요걸 요걸 잡고 요기 있죠 요렇게 걸어요 걸면 요 밑에 부분이죠 안쪽으로 손을 넣어서 요 안쪽 요걸 손을 넣어서 요렇게 요렇게 뚝 땡기면 끝이에요 간단하죠 정말 간단하죠 이걸 생각해내는 분들 대단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마찬가지 요렇게 해서 요렇게 하든 뭐 요렇게 하든 편한대로 해서 자 보세요 요게 안으로 들어가고요 중간 손가락으로 이렇게 꺼지면 내면 되요 요게 끝이에요 이렇게 요게 끝입니다 정말 간단하죠 그래서 뭐 이 끈 들 제 보시면 손에 끈을 다 묶어 놨어요 그래서 한 중간 중간 가다가 뭐 한두 개씩 꺼내서 이렇게 씁니다 뭐 고수 분들은 바로바로 하시던데 저는 초짜다 보니까 한 개씩 한 개씩 합니다 요렇게 해서 요렇게 하면 되요 요것도 제가 쇼츠 영상을 보니까 아주머니가 굉장히 잘 하시더라구요 근데 실제로 해보면 처음에는 헷갈려요 헷갈리고 손이 좀 둔해서 잘 안되는데 몇번 해버리면 익숙해집니다 그러니까 어 뭐 익숙해지면 뭐 한 고랑 뭐 50개 100개를 금방 금방 해요 서서 이렇게 쭉 가면서 해요 물론 저는 아직까지 그 경지는 안됐지만 요렇게 땡겨 갖고 하면 됩니다 이렇게 너무 이렇게 양쪽에 잡아서 너무 안쪽으로 이렇게 하시면 안되고 지금은 고추 대가 성장도 하면서 열매가 열리는 과정인데 나중에 요 대가 더 굵어집니다 그래서 조금의 여유는 두시고 요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뭐 조금 많이 흔들린다 싶으시면 다시 안쪽으로 넣으면 되니까요 뭐 그거는 나중에 밭을 둘러 보시다가 요거는 조금 너무 옆으로 갔네 라고 판단하시면요 그냥 조금 더 땡기면 되요 이쪽을 요렇게 쫙 보시면 다 해놨어요 이렇게 여기도 보면 고추가 약간 휘어졌죠 한다고 했는데 휘어졌으니까 요쪽으로 요렇게 땡겨 주면 되요 요렇게 간단하죠 이걸 참 이걸 해서 하시는 분들 대단하십니다 저도 이 영상을 찾아보니까 예전분 어르신분들도 이런 방법을 많이 하셨는데 영상이 발달이 안되다 보니까 영상을 시청자분들이 볼 수가 없었을 뿐이지 예전부터 해오는 방법이래요 이끈 말고도 여러건이 있는데 이끈이 가장 저렴하고 간단하고 부드럽고 땡기기도 쉽고 그래서 뭐 요즘은 요건이 대세랍니다 뭐 인터넷에 정확하게 어떻게 쳐서 이름을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궁금하신 분들은 댓글을 달아주시면 제가 그 사이트를 확실히 알아서 글을 남겨 드릴게요 네 오늘은 뭐 잠시 잠시 예초를 하다가 이렇게 고추밭에 와서 영상을 찍는데요 여러분들 날씨가 굉장합니다 뭐 뉴스에 보면 28도 29도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밭에 나오면요 굉장히 더워요 왜냐 비닐이 멀칭되어 있고 그 사이사이에는 굉장히 덥습니다 바람도 생각보다 잘 안 통하고 그러니까 굉장히 덥니까요 중간중간 꼭 시험이 쉬면서 물도 보충 하시길 바랍니다 안그러면 쓰러져요 농사일 하다가 쓰러지면 자기만 손해예요 네 오늘은 요렇게 고추 중심을 잡는 매듭 한번 보여 드렸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굉장히 간단해요 네 오늘도 즐겁고 힘찬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갈티였습니다 안녕하십시오 감사합니다